아빠, 땡큐링을 잤어 우와, 죽겠다 아빠도 한번 쐈어, 엄마 생일 때 우와, 쟤 뭐야? 오, 불 쐈어 오, 우와, 신기하다 와, 저 셰프님 대단한데 저거 엄마 생일인데 오늘 한번 가볼까, 저기도 우리도 어, 이거 안지? 대박 하나, 둘, 찰칵 오, 안녕하세요 우와,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여기 봐봐 하나, 둘, 찰칵 엄마 생일 축하해요 우와, 박수, 종호야 박수, 종호야 박수, 잘한다 어머, 이거 지켜봐, 쫌할 것 같아 하하하하하 동igle thousand 웅, 여기 쪽에 주사 오, 우와 가ång 인상 가려 percent 잠시만요 그래도 되게 행복해한다 냄새가 너무 좋지? 네 주인공 드라마 전부 influenced 주인공 주문 도시락 주선 호다 너무 강하여 고기 스트라이크 보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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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기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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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좋지, 얘들아? 밥을 먹으러 왔어요 어떻게 먹어? 아빠 이거 100배의 밥 맛있어? 배분도 넘어야? 생겨야지 지유도? 네 ... 오 오 오 네 됐습니다 박수! 지오도 오 셰프님 너무 맛있어 이런거 따라노 큰거야 맛있겠다 음 너무 좋다 오 셰프님 너무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지 나머지 마늘을 싹 사줘 싹 사줘요? 그냥 꼭 먹어 맛있어 내가 먹던 마늘이야 대박이지 앉아봐 우와 이거 하면 안돼 이거 어떻게 따라할 수가 있어 재빨리 제게 하시는 거구나 우와 대박이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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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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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와 대박이다 화살 큐큐큐 화살 같다 감사합니다 볶아드릴게요 네 너무 이쁘게 사진 찍어봤어 아유 감사합니다 셰프님 볶음밥 할 때 이름을 정해서 해주실 수 있어요? 아니 아 네 네 아유 너무 좋은데 한입 계속해서 이제 한입만 원 일어날 때 한입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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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찰칵 환상의 볶음밥 음 음! 지금도 맛있어 아이스크림? 응 안녕 인사한다 인사 다음에 봐 오 인사한다 세배 오 세배한다 오 신기해 오 신기해 안녕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안녕 블로그 잘 올려드릴게요 저거 어딨어? 사랑아 내 아래는 우리 엄마 저희도 잼 하늘 ün 하늘 우리 왜 운동 바빠 두 개 생일 축하합니다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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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아 초 초 붙여야지 우리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시작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소음 빌세요 어 하나 꽂혔다 자 소음 빌었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엄마 큰 거 먼저 줄까 작은 거 먼저 줄까 나도 큰 거 먼저 있어 엄마 우리 지우꺼 우리 정옥꺼 아 예뻐 그래 안 예쁠 것 같아 어 이쁘게 잘했다 지우 아 귀여워 그림 그림 잘했다 채영 왔을 때 사랑해요 나 이제 마지막 작은 거에요 사랑이 엄마 지우가 정옥의 마음 그런 거 아니잖아 엄마야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우리 정옥 지우 간색을 다 빼줬네 고마워 고마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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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